어서오세요. 프리티다육입니다. 프리투모니입니다. 세상에 서라분의 야, 야 주피토야 언니 요 살짝만 만질게요.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어머 서라분 단지화분이에요. 요 2만원짜리 울금님들께 판매했던 제가 2만원짜리 단지화분 서라분이에요. 너무 예쁘다. 이게 누구 자리인지 아세요? 해편이 자리입니다. 어머 라피네루즈가 빵 터졌어 레 라피네루즈는 제 거리대에서 얼마나 쪼글쪼글 쪼그만 하셨는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? 저 요즘 비 안 온다고 물 안 주고 있습니다. 애를 생으로 굶겨 자 우리 언니는 물을 많이 주고 자 그 차이예요. 우리 고객님들 자 물을 어느 정도로 정성껏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. 언니는 약 주고 물 주고 제가 만약에 물을 한 번 주잖아요. 언니는 세 번은 줄 겁니다. 약도 주고 물도 주고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. 자 프리투모니는 자 게을러가지고서 거리대에서 애들 물도 안 먹여요. 걔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세상에 이렇게 밑에서 알라리 차오르고 있어. 밑에서 언니 밑에서 고개 엄청 들어요. 어머 얘들 밑에서 고개가 엄청 듭니다. 지금 요거 세꺼 보세요. 옆에 이 꽃대 아니에요. 세꺼예요. 너무 예쁘다. 이게 2만 원짜리 지금 12cm인가 그럴 거예요. 이 서라분이요. 근데 여기에 지금 가득 채워서 넘치는 수형이면요. 언니가 정말로 잘 키운 거예요. 언니가 제일 잘 키운 것 같네. 이 라피네루즈는 너무너무 잘 키웠습니다. 어우 예뻐요. 이 서라분하고 찰떡입니다. 우리 고객님들 라피네루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. 제 라피네루즈는 그지꼴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우리 고객님들 제 라피네루즈 다음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피언니과 비교해 보세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